오지 말아요. 기다려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건물 자체를 보호했다. 민수, 무비를 해리고 반복하라. 들었죠? 마지막 기회에요. 미오씨 오기 전에 마음 바꿔요. 우린 아직 동맹이잖아요. 동맹? 거짓말. 미나씨! 어? NO! 사령관님, 괜찮아요? 어따 되고 주먹질이야?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석환씨, 제발! 내가 모를 줄 알았군, 배신자들! 뭐라는 거야, 범죄자가! 헤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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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